우리랑 샘과 함께 배워보는 재미있는 모듬북 시간 오늘은 모듬북과 탈춤의 만남입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자진모리 장단을 이용해서 쾌지나 칭칭난의 노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배웠던 자진모리 장단을 이용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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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번의 배워던 잔 funciona 지난번에 배웠던 자진모리 장단을 이용해서 defined calibrate 장단을 이용해서 지난번에 배웠던 자진모리'ts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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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구독, 좋아요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